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8천 8백원 신고가를 터치를 또다시 해준 다음에요 신고가 터치 이후에 살짝 은봉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로는 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 모양인데 옆동네 SK하이닉스 한번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이렇게 3%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오르고 있는데 왜 또 이번에 삼성전자는 오르지 못하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실 텐데요 왜 오늘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쭉쭉 계속해서 1년, 2년 뒤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쭉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한 번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우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뭐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 부분이 있는데 가전 부분과 반도체 부분의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어디가 비중이 크냐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 전망을 보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시 자료를 한 번 보시면요 이 분기보고서 매출 실적을 한 번 보시면 DX 부분이 있고 DS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가전 부분이고 DS가 반도체 부분입니다 자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매출을 봤을 때 어떠냐 이 가전제품 쪽의 매출 비중이요 여기 있는 반도체보다 몇 배나 더 크냐 여러분 가전 쪽이 오히려 2배에서 거의 한 2.5배, 3배 가까이까지 가전의 매출 비중이 컸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전 쪽의 매출 비중이 지금은 높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지금 이 주가의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쪽으로 인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 변동성은 가전 부분이 매출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가로 한번 보시면 최근에 1년 동안 쭉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좋다 좋다 반도체 쪽이 성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이렇게 상승률이 지금 이 정도 상승은 아직까지 저조한 상승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반도체 부분보다 가전 쪽이 훨씬 비중이 컸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영업이익이 2분기 기준으로 10조 달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상승이었을까요? 가전 부분에 상승? 아니죠 반도체 쪽 반도체가 지금 또다시 쾌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10조 영업이익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HBM 관련해서는 이제 SK하이닉스에게 좀 경쟁에서 밀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한번 안 좋았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또 어디에 밀렸어요? TSMC, TSMC에게 밀렸기 때문에 비메모리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좋았던 상황이 1년 전까지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 이제는 이제 HBM 관련해서도 엔비디아의 테스트컬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비메모리 관련해서도 역시 이 뉴스 다들 보셨죠? 2나노 관련 양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TSMC를 또다시 한번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의 장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상승하게 되면서 가전 부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이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다? 주가 변동성은 여러분들 훨씬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지금의 이 상승 추세보다 어떻다? 더욱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이런 가파른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신고가 라인에 있지만 당연히 지금 아직 매도 흐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더 오른 이유는 이제 TSMC의 실적 발표 때문인데요 이 TSMC가 사실상 삼성전자와는 경쟁사고요 SK하이닉스와는 어느 정도 협력사인 상황이기 때문에 TSMC의 실적 호조 내용이 결국 SK하이닉스 쪽으로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보압을 보여주는 거는 단기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 때문에 상승을 했듯이 오늘은 한 발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어떻냐 사실 여러분 시장의 수급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명 금투세 도입 시기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도입 시기 유예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생산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금투세는 또 한 번 유예가 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금투세가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 당연히 국내 증시로 또 한 번 자금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국내 증시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고 성장성 역시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갱신 또다시 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환율이 연내에 1,400원을 돌파를 하게 될 것 같다 뭐 하는 10월의 첫 금리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연내에 이제 이렇게 오르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좋은 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수는 분명 어려워요 물가도 높고 임금도 안 오르고 내수는 어렵지만 수출 기업에 한해서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한해서는 이제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금리까지 인하가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겠죠 돈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디? 투자를 해야죠 어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또다시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되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중장기 상승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사실 어때요? 이런 단기적인 하락이 문제입니다 자 신고가 찍었으면 어떻게 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하락을 버티고 또다시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냐가 우리 개인 투자자 주주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저희 따박 주식, 따박이 가족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같이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보들 다 같이 공유를 하고요 이렇게 공시 내용들, 수주 내용들 특히 저희 가족분들 중에 기업 내부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까지 함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영상이 아니라 저희 가족방을 통해서 따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 혼자서 그냥 심심하게 외롭게 투자하시는 것보다 같이 함께 투자하시면서 서로 으쌰샥 돈도 벌고 또 같이 벌 수 있는 그런 수익 기회를 잡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은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만큼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방법 이제 저한테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구독 버튼 먼저 누르신 다음에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특히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뉴스로는 보기 힘든 이제 내부적인 자료들 이제 따로 보실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구독 버튼 꼭 누르고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텔레그램이고 무료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분들을 다 같이 받을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만 받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위에도 있죠 9516-4935로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제 다 같이 수익 보실 수 있는 따박이 가족방에서 함께 투자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제가 올리고 있는 여러 종목들의 내용들 다 같이 올라옴과 동시에 또 이제 단기 투자 거기다 이제 스윙 투자 관련된 종목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꺼번에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수익 보실 수 있는 투자법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겠습니까 혼자보다 같이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투자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지금 신고가 라인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한다는 것은 주가는 더욱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조금 단기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단타성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1년 2년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손실 중이신 분들 물린 분들이 이렇게 1년 2년 투자를 하는 거고요 수익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두 달 길게 못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팔고 있다 이 지점은 사실 결국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셔야 된다? 중기적,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흐름은 어떻다?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따박이 구독자분들, 가족 여러분들도 내가 큰 돈을 조금 길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삼성전자에 목돈을 묵혀두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로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저희 가족방에서 공유해드리는 정보들, 자료들 활용을 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중장기 흐름은 어떻다? 상승 추세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